유진이 부교 제보 리딩 2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핀란드에서 근데 어떠한 핀란드인지에 대한 설명이 관계부사로 묶여있네 자 겨울에 날씨가 매우 추운 핀란드에서 사람들은 특별한 음료를 마십니다 웬 뭐 했을 때 그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이 특별한 음료는 한 컵의 양파 우유입니다 양파 우유를 먹네 네이프 찹 오니언 인 밀크 푸트 A 인 B 하면 A를 B에 넣다라는 얘기고 찹이라는 것은 잘게 썬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잘게 썬 양파를 인 밀크 우유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끓이는데 어디다 끓이느냐 오버 로우 히트 하니까 낮은 온도로 끓인대 얼마 얼마 동안? half an hour 하니까 30분 동안 저열해서 끓입니다 자 이 간단한 음료는 is said to 뭐뭐라고 말해집니다 be good for a cold 감기에 좋다라고 말해집니다 이거 기억나니 예전에? 우리 업법 끝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어 be said to 동사 원형 형태 나오면은 그냥 간단하게 무슨 개념으로 봐라 people say의 의미로 보라 그랬지 그래갖고 사람들은 이 단순한 음료가 감기에 좋다라고 합니다 말합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 굳이 문법적인 거 보자면은 이 음료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수동태 나온 거고 목적 보호로 두부 정사 나왔다는 것도 가져가면 좋겠네 자 while people in Korean in Finland look for drink when sick 자 people부터 시작하고 핀란드까지 여기서 while은 뭐뭐 이지만이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가면 된다 한국과 핀란드 사람들이 look for 찾는데 음료를 찾는데 뭐 할 때 sick 아플 때 우리도 아플 때 뭔가 마시지 쌍아탕 같은 거 마시나 자 그러한 것들을 마시는 것처럼 핀란드 사람과 한국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마실 것을 찾지만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want a bowl of chicken soup, chicken soup을 원합니다 it is usually made with it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보통 닭고기와 야채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리법은 it is different, 다릅니다 one family to another 하니까 가정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가정마다 조리법이 다 다르대 salt and pepper 후춧가루가 can be added before eating, 먹기 전에 be added, 첨가되어 집니다 people in America,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believe, 믿습니다 뭐라고?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믿느냐? a bowl of warm chicken soup 한 그릇에 따뜻한 치킨 수프가 is great for 뭐뭐에 좋다고, 뭐에 좋다고, a sour throat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 이런 거, 이누통이라고 그러지 이누통에 좋고, 그 다음에 stuffy nose, 콧물이 흐르는데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감기나 코감기에 따뜻한 치킨 수프가 좋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기서 death은 참고로 접속사 death이야 In Russian and Eastern Europe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사람들이 아플 때 그들은 먹습니다 고골모골이라고 불리는 디저트를 먹는데 고골모골, 이거 뭐지? It is made with, 그것은 만들어지는데 eggs and honey, 계란과 꿀로 만들어집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add, 더 하는데 초콜릿과 버터와 레몬주스 또는 우유를 더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여기서 뭐하기 위해서 make it taste better, 깨알 같은 문법 목적보를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그것,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 고골모골을 얘기하는 거고 이 고골모골의 맛이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 첨가합니다 It looks like sick yogurt Look like 나오면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 형태에 나와야 돼 뭐뭇처럼 보이다라는 의미야 Sick 하면 원래 두꺼운이라는 의미인데 두꺼운 요구르트는 말이 안 되죠 걸쭉한 요구르트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것은 걸쭉한 요구르트처럼 보입니다 People often drink a cup of warm gogol moogle 자, 고골모골을 마신데 모할 때 약간처럼 인후통, 목이 아플 때 마십니다 고골모골은 is not only 자, 나돘니 그럼 뒤에 분명히 그렇지 이렇게 벗을 수 있겠지 자, 그 고골모골이라는 것은 감기에 걸린 사람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popular, 인기 있습니다 as a dessert 여기서는 as a 몸으로서 디저트로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누구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에게도 좋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디저트로 아주 좋다 자, when, 뭐, 뭐 했을 때 디저트로 served, 제공되었을 때 it is usually served as cold 차가운 상태로 제공되어지거나 아니면 room temperature 실온 정도의 온도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뜨겁게 먹는다는 건 아니네 차갑게 먹거나 아니면 실온이니까 중간 정도의 온도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디저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pp 형태 나왔는데 이거는 좀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이게 지금 접속사 플러스 pp 형태 나왔고 우리 예전에 기억나는 줄 모르는데 과거 분사 형태거든 과거 분사는 원래 접속사랑 주어가 지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살려주기도 해 그럼 주어는 뒤에 있는 주어와 겹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원래 문장 형태는 when it 그리고 과거 분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수동태였다는 얘기야 served as 나머지 그대로 근데 얘가 뒤에 있는 주어랑 일치하다 보니까 주어를 생략시킨 거고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야 남아있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거지 근데 이 being 같은 분사 구문은 생략 가능하거든 그래갖고 생략되어 있어 그러면은 when하고 served만 남게 되는 거지 좀 복잡한 구조인데 혹시나 이게 뭔가 포인트를 좀 잡자면 그러한 분사 구문이라는 거라고 디저트로서 제공될 때 보통 차갑거나 실온으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내용 정리 마치고 혹시 또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해 선생님이 피드백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